종목은 코위버입니다 코위버 시향 분석 드리기 이전에 간단하게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바로 상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코위버 2017년도 4월 19일날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이날 330%의 수익을 났었던 이날입니다 이날 분석시험 자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면 재수 없으면 30% 40%씩 그냥 쫄딱 망한다 이 구간은 매도구간이지 매수구간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시향 분석을 이날도 이날도 제가 시향 분석 드렸습니다 자 단기 고점이고 꼭지 목표가 다가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서 대박 수익을 내지 자 몇 푼 먹자고 바닥에서 330%까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가 인생 패가망신한다 제가 시향 분석 자료를 여기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거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시면 바닥주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파인디엔씨 이런거 1000%씩 수익이 나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고서 홀딩을 하시면 이 꿈의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런 종목들 자 이 종목 명언 공개를 안 했지만 이게 저희 카페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실전 투자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홀딩하고 있는 이 꿈의 수익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300% 500% 1000%의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 수익을 내셔야지 저렇게 코이보 상한가 쉽게 들어갔다가 전자산 다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지천에 지금도 바닥주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셔야 되고요 자 붉은태양 주식 수익률 제가 붉은태양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한테 바닥주를 매수를 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코이보 아닙니까 코이보 이날 상한가 친날인데 이 찔끔찔끔찔끔 계속 빠지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종목은 1차 꼭지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방에 죽는 수가 있다 한방에 죽는 수가 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라고 제가 이날도 상한가 친날 이날 여러분들이 달라붙는 구간이 절대 아니다 이 종목은 고점을 치고 지금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면 인생 폐가망신하고 사기꾼들 만나면 결국은 사기꾼들한테 내 전 재산 다 입속에다가 넣어주고 나는 손가락만 빨고 지금 자살하게 생겼다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주에도 하방 압박이 잠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하방 압박이 또 올텐데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바닥줄을 매수하시면 이렇게 수백 프로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도와주시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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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